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스테이크 고구마 오징어 고추냉이 고춧가루 소금 고추 소금 참기름 고춧가루 고추 후추 소금 고구마 물에 고구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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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나잘먹입니다. 오늘은 누룽지 끓였거든요. 누룽지에다가 매운 실비김치 해서 좀 먹으려고 해요. 그리고 계란 프라이 준비했는데 하나는 터졌어요. 김하고요. 그 다음에 스팸 준비했거든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음식들이라서 기대가 많이 돼요. 실비김치는 제가 처음 먹어보는데 항상 먹고 싶긴 했는데 이번에 좀 시켰어요. 너무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저는 오늘 저녁에서 제거는 새로운 음식을 먹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술을 먹으면 좋겠어요. 저는 저녁으로 먹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 음식이 많이 먹고 싶어요. 정말 제발 저는 이걸 먹으면 좋겠어요. 정말 맛있게 먹으면 좋겠어요. 뼈는 마을을에 짓는다. 뼈는 마을을에 가진다. 뼈는 소나가 다 jou는다. 뼈의 시간을 볶아 줬다. 고춧가루 계란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매콤한 고춧가루 너무 맛있다 매콤한 고춧가루 저건 라면을 먹어야 겠부분을 가주기를 먹었어요 그래가지고 먹을듯한 라면을 먹었다 근데 제가 라면을 먹다니 이 라면을 만들어 먹으면 Naki의 라면을 먹었거든요 라면은 이 라면을 먹었습니다 초지 gagner 바삭바삭 너무 맛있다 뱅뱅 너무 맛있다 고춧가루 너무 맛있어 오늘도 너무 잘먹었습니다